레알 고양이 그거 같아 아 힘들어 거품 뭐지?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부끄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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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들어요? 힘들어요? 고개를 옆으로 하고 누워 그러면 그치? 고개를 옆으로 하고 누워요 그게 뭐죠? 옆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겨 웃겨 지금 이게 웃기냐? 난 죽겠는데 난 숨막게 죽을 것 같은데 넌 구해주냐? 그냥 그래 고개를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하고 누우면 돼 아니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하고요 옆으로 안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나 힘든 은성이 할 수 있어 은성이 할 수 있어 은성이 할 수 있어 그냥 알았다 고추 혹시 여자같은데 여사와 여자 피해 소개팅이에요? 아니 아는 친구가 자기 회사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총각인데 아까워서 없어서 혹시나 그냥 주위에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 터키 베트남 중국 순이에요 터키가 제일 좋고 베트남 중국이 근데 뭐지? 도시가 어디서 있잖아 어 어 그리고 뭐지? 중국은